아... 너무 쉬웠어요. 아... 그냥 힘이 안 들어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작을 통해서 제 복구를 많이 발달시킨 것 같아요. Someday Someday We Do We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공주, 멀리 공주까지 와서 챔피언짐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챔피언짐 관장님이시자 김효중 선수 분을 모시고 또 찾아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복근 운동은 하지 않아도 중량 훈련을 통해서도 발달시킬 수 있고 다이어트만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선천적으로 복근 자체가 좋은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복근이 너무 좋고 싶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조금 좋아진 편입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해닝 레그레이즈를 좋아하는데 초보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 중상급자 복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끌어올리면 안 되고 복구 힘으로 골반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복근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다리를 만든다 하면 이런 느낌 복근이 거의 안 움직이죠? 완전 다른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복근을 통제해서 길이 변화가 이제 나타나네요. 그렇죠? 해보시죠. 잘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시 복근 좋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저도 이제 길이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스윙을 많이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축 늘어지게 되면 어깨가 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살짝 잡아놓고 가는 편입니다.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무릎만 당기게 되면 길이 변화 없고 이 장요근이나 직근 이쪽이 훈련이 돼 버리고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길이 변화를 이렇게 심심하기 때문에 섣고 싶어요. 할 때 심심한가요? 힘들다 생각밖에 안 힘들더라고요. 역시 고수에 복근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직근이 늘어날 때 떨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위매리에서 하는데 다리가 내려올 때 복근이 달달달달 떨리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나서 안 떨리네. 이것 좀 해보면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인데 조금 힘이 모자란다 싶으면 안 돼. 복부와서 긴장감 유지한 채로 저는 이거를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등이 완전히 닿는 게 아니고 복부에만 계속 긴장감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복근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거를 많이 했어요. 50개씩 5세트 매일 자기 전에 하고 일을 하자마자 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확실히 복근에 힘이 생기면서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보부터 어느 정도 승리가 된 사람까지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같습니다. 비교적 허리 부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저거든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벤치프레스에서는 사실 벤치프레스를 그렇죠. 해야죠. 제가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지만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어딘가에다 올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든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발을 대고 90도로 만드신 상태에서 브런치를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떨림이 기립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복부 긴장감 유지해 놓고 그대로 이제 크런치 동작을 하듯이 숙이면 됩니다.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저도 페이블 크런치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허리가 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체형적으로 케이블 크런치를 하고 나면 허리 통증이 약간 있다고요. 그래서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근에 한해서는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를 했기 때문에 자주 바꿔줍니다. 그래서 안 하진 않고 종종 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비교적으로 낯선 운동입니다. 비교적으로 비교적으로 훨씬 저보다 지금 코팅이 굉장히 잘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상태가 복근하니까 혈관이 막 어우 지금 막 장난이... 이렇게 혈관이 올라온다 해서 막 뭐 약물 사용자다 막 이런 그런 말은 옳지 않아요 충분히 내추럴로도 좀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팍팅이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굉장히 멋진 그런 바디 상태를 질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력입니다 와...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는 항상 잘하는 편인데 역시나 겸손해집이 나오고 아직 모자라는 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 2주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또 오늘 촬영이지만 또 한번 느끼고 갑니다 자 제가 또 추천드릴 거는요 바이시클 크런치 또는 에어바이시클 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작을 통해서 제 복부를 많이 발달시킨 것 같아요 복지근, 외복사근, 뭐 좋은 운동이 또 된다면 뇌복사근, 복횡근, 전체적으로 복근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활성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 같아요 다만 아 이제 체형적인 특성 상 또는 근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똑바로 잘 안돼요 자 그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런치 하듯이 자세 잡아주시고 그냥 자전거 페달 가듯이 다리를 교차시켜주는 건데 이때 몸통은 좌우로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팔꿈치를 반대쪽 무릎에다 갖다 대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외복사근까지도 같이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점까지 괴수 상관없이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마무리 운동으로 꼭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대회 경쟁에서 포즈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복부 컨트롤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특성상 특히나 피지크는 굉장히 얇은 허리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압을 풀지 않고 유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플랭크 같은 거를 저는 마무리로 많이 하거든요 자기 체력 수준을 확인하시고 한 개씩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부상당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한 운동 즐거운 운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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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